진정하게 진정하게 진정하게까지 들어주셔도 되는데 제가 아까 영상 촬영하다가 끊어져서 다시 한 번 찍고 두 곡 얼른 훅 딱 찍고 가겠습니다.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요. 유튜브에서 김대리 삶아 이렇게 치시면 아까 그 콜라보 하신 그 영상 일단 제가 올려드릴게요. 어 풀꽃님께서 어제 박서진씨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제가 조금 아주 어설프긴 하지만 그냥 전해드려 보려고 좀 전에 불러보다가 영상이 또 끊어졌어요. 그래서 한 번 더 할게요. 밀어 밀어 워낙 박서진씨 팬이시라서 제가 약간 어설프게 불러도 그냥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곡 전해드려 볼게요. 박서진씨의 밀어밀어 밀어밀어 주발 처음엔 주발 그래 그 으로진 주발 내가 주발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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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밀어뜨려 자 aves 이랄지 그리 사랑으로 이랄지 명으로 지난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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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어 굴속 굴속 짜증나지 나는 질러줄래요 나는 믿어 믿어 사랑으로 사랑으로 당신의 말씀을 만들 때까지 사랑으로 믿어줄래요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